그렇게 떨리고 긴장되나? 떨리고 긴장되는 건 제가 아니라 부회장님 같은데요? 무슨 소리야? 난 수천 명 앞에서 스피치도 해본 사람이야. 수백억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지 않던 나라고. 이게 왜 이러지? 우리 미소 그렇게 떨리면 내가 손잡아주지. 언니들이 챙겨준 청시만 있는데 좀 드려요? 뭐 필요는 없지만 굳이 준다면 먹어주지. 제 가방 안에 있어요. 천천히 드세요. 차분. 좀 나아요? exacerb기в 가지고 가지고 Line